골고루 봐주세요 조금만 뒤로 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무대 아래로 내려가시고 조금만 뒤로 가실게요 먼저 정면부터 보실게요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네 왼쪽도 봐주세요 저희 다시 정면 시선 위아래 골고루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로 잠깐 대시고 정면부터 조금만 앞으로 오실게요 정면부터 먼저 봐주세요 네 왼쪽도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봐주세요 네 다시 정면 시선 위아래 골고루 봐주시고요 네 김지원 배우님 자리에 그대로 계시고 저희 배우분들 감독님 다 같이 올라오셔서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촘촘히 서주시고요 먼저 정면부터 같이 보실게요 네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왼쪽도 봐주세요 네 다시 정면 시선 위아래 골고루 봐주시고요 네 저희 이제 다 같이 조성면 탄전 화이팅 포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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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